강서구가 주민이 이끌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23억 원 규모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시 주민이 제한, 심사,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는 복지, 문화, 안전 등의 분야에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지역 현안, 주민 건의 사업과 같은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부스 운영,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20개 사업에 총 21억 8천여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